오늘 새벽이나 아침부터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경상남북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함께 천둥, 변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 비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지방에서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온 뒤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밤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등에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전라남북도에서 최고 120mm 이상 예상됩니다. 그 밖의 강원 영동과 경상남도 등에서는 최고 60mm, 제주 산간에서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서해안과 내륙에서 다소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북한을 지나는 벽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흐리고 비가 오다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24도를 보이겠고요. 내일 비 소식으로 인해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광주가 29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계속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와 제주남쪽 먼바다에서는 오후부터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